이리 가만히 있네. 이리 가만히 있네. 이리 가만히 있네. 응? 응. 이리 가만히 있네. 이리 가만히 있음.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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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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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내가 미워줘.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단어이다. 당신은 이렇게 대답한다. 당신은 이렇게 대답한다. 그래서 이제 내가 당신에게 당신은 누구신가요? 하고 물으면 당신은 이렇게 대답한다. 나는 보는 자입니다. 당신은 이렇게 대답하실 수준의 단어이다.